스터디 카페 어디임? 공부 맛집 르하임 르, 르, 르하임 스터디 장소 어디임? 합격 명당 르하임 르, 르, 르하임 집중이 잘 되는 스터디 카페 르, 르, 르하임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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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하임 월요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좀 무겁네요 갈 수 있는 곳보다 갈 수 없는 곳이 많아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가니까요 그래도 막상 해가 비추고 날이 밝으니 세상은 또 그럭저럭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는 엔진 소리가 시끄럽고 사람들은 또 바쁘게 뛰어가고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회사를 가고 원래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오늘은 참 고마운 아침이네요 월요일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폴킴의 있잖아 7월 11일 월요일 아침 오늘 이 첫 곡 아니 기상송으로 해놓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전화 올 때 이 벨 소리가 울린다는 분들도 아니 몇 분이나 계셨어요 폴킴의 있잖아 김은희 씨도 집에서도 이 노래 듣고 있었는데 또 폴킴이다 하고 무척 반가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수도권 지금 4단계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이제 저녁 6시 이후로는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사적 모임은 2인까지만 또 제한이 되니까요 오늘부터는 사실 2주 동안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답답해도 서로 좀 격려하면서 그래 괜찮을 거야 하고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좀 삼고 그렇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보미 씨는 언니 제가 이 노래 듣고 싶어서 딱 신청했었는데 라디오 틀자마자 나오다니요 아 폴킴 노래 보미 씨가 신청하셨어요? 오늘 알람이 안 울려서 제가 지각할 뻔했는데 초인적인 힘으로 제 시간에 출근을 완료했다고 이건 초인적인 힘 더하기 뭐 신호의 기적 여러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주말 동안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다 하는 분이 두 분이나 인증을 해주셨어요 어제 거리 두기 4단계 대비하러 매장에 나왔는데 딱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아침 정지영이라고 또박또박 말하고 대답 잘했습니다 하신 2000님 번호도 좋다 2000번 오늘 아침 새싹 청취율 조사에 참여하신 2000번님께 저희가 준비한 럭키박스 있어요 선물 막 담아서 보내드리고요 아니 두 분이 아니고 세 분이에요? 잠깐만 7호 저희가 지금 일곱 번째 럭키박스의 주인공은 2354님이었거든요 2354님이었거든요 프로그램 물어보길래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생각 안 나서 그냥 정지영 이랬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아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막 뚜뚜루 뚜 송도 부르고 음 대답 너무 잘해주신 2354님 그리고 1115님도 금요일에 전화 받으셨다고 인증샷 너무 감사드려요 전화하고 또 인증사진 찍고 이렇게 재밌는 사연까지 자 럭키박스 잘 준비해서 이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백조싱크, 제이슨그룹, 온유약국, 경보제약, 금성침대 왕초보 영어텔초래커스톡, 차박텐트 아이듀젠 올코고고고다른, 올고다마루, KB동자 민간임대 위탁관리 아이클타임, 롤팩매트리스 퀵슬립, 현대오피스, 이패스코리아, 여기스터디, 경리나라, 강철 살충제 여프킬라, 비플제로페이, 코즈마 안마이자, 예스폰움, 롯데건설, LG유플러스, 통계청과 함께합니다 프랑스에서 진짜 큰 사랑받는 꼬알리글라멍의 롬브앨라루미엘의 빛과 어둠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어제도 오늘도 굉장히 좀 눅눅한 그런 날씨잖아요 습도 높고 이런 날씨에 약간 보사노바 느낌 곡 들으니까 그냥 기분은 좀 더 보송해지는? 아 그래서 초여름 요럴 때 보사노바 이런 거 어울리겠구나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김승민씨가 오늘 두 번째 곡은 모나코에 사는 제니퍼정 스타일? 모나코에 사는 아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진짜 비행기 타고 언제 갈 수 있을까요? 4036님은 여유로운 월요일입니다 언니 방송 들으면서 사무실 청소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은 월요일이 제일 한강하거든요 업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사실 주말에 엄청 바쁘셨던 거 아닐까요? 오늘이 조금 한가한? 그런데 또 어떤 사무실은 월요일날 막 새벽부터 미팅하고 회의하고 굉장히 분주한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못 들으신다는 분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4036님과 두 시간 여유롭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12일이죠 그래서 오늘 열두 번째 도착한 문자 찾아왔어요 오늘 열두 번째 문자는 이건 본인도 모르는 거잖아요 8984님이 딱 정확히 열두 번째 도착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너무 더워요 노래라도 좀 시원하게 들려주세요 하셨고 커피도 시원하게 한 잔 8984님께 보낼게요 그리고 112번째 문자는 7750 지디 저 결혼 2년 만에 드디어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태균은 오늘 아침과 함께 할 거예요 하셔서 7750님께 이분은 모바일 커피 쿠폰 주스로 바꿔드세요 딸기 주스, 토마토 주스 이런 거 몸에 좋은 걸로 잘 챙겨 드시고요 또 212번째 문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소개하면서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성시경이 불러요 제주도의 푸른 밤 바다 가고 슈퍼지는 선곡 코나 이소라가 함께한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 밤 이렇게 0518님, 7940님 신청곡 함께했고요 212번째 문자 왔어요 와 왔어요 312번째 문자도 온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일단 212번째 도착한 문자는 4994님이었어요 비가 올 때는 해가 언제 나오나 기다려지다니 해가 찡찡하니까 또 비가 그리워요 햇볕 아래서 일하시는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은 무더위에 고생 좀 하실 것 같은데 4994님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두 곡 연속으로 나오는 거 반칙 아닙니까 출근하다가 차 돌릴 뻔 6623님 차 안 돌리길 잘하셨어요 312번째 문자로 짠 하고 당첨되셨습니다 커피 쿠폰 보낼게요 아니 아까 제가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이렇게 많이 왔어요 하고 놀랐는데 계속 오고 있어요 97... 아니다 아니다 9173 7D 전화 받았어요 DJ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5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 9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2792님도 청취율 조사 전화 인증합니다 토요일 생방 들으면서 음악 성공 너무 좋다 했었는데 이런 행운이 오다니 토요일에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 주저하지 않고 오늘 아침을 외쳐주신 고마운 2792님 그리고 또 있어요 11번째 럭키박스의 주인공 12번째 럭키박스의 주인공도 탄생하셨는데 55282695님도 진심 짜릿하셨겠습니다 전화 받는 것도 행운이고요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면 그 번호 인증해 주시면 오늘 아침에 준비한 푸짐한 럭키박스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선물 도착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거든요 자 이어서 오늘 우리 딸 세연이 여섯 번째 생일이에요 하신 4349님 생일날 유치원에 갈 옷도 다 정해놨는데 오늘부터 유치원도 못 가고 집콕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신곡 들으면서 신나게 춤 한번 춰볼게요 하고 세연이 여섯 번째 생일 축하하면서 그러면 일단 지영 이모가 아이스크림 쿠폰 하나 보내고요 자 방탄소년단의 신곡까지 나갑니다 퍼미션 투 단스 잘 잤어요? 당신 마음속에 사는 신이에요 철이 없었죠 비타민만 먹었으니 이제는 오늘 아침을 들어요 이번엔 우리 지영이 와 정말 신녀들었어 신녀들었어 웬일이야 느끼한 최준 버전으로 이렇게 녹음해 주신 유용신 씨 깜짝 놀랐어요 잘 잤어요? 이렇게 뚜뚜루송에 참여해 주신 아침 가족들께 우리 가족 건강식품 브랜드 디어패밀리에서 온라인 상품권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모두 보내드립니다 100% 사연 맞춤형 선물 정지영의 비타민 김효진 씨 지디가 드디어 제 사연이랑 신청곡을 틀어줬어요 저 너무 신나서 퇴근한 남편한테 막 자랑했죠 여보여보 나 라디오 탔다? 그랬더니 7살 만인 우리 남편 왈 어 나도 궁금한데 녹음 좀 해놨어? 여보 요즘은 다시 듣기로 다 되거든 선물의 현대화도 한번 느껴보세요 미세전류 마스크팩 0326님 딸이랑 늦은 여름 휴가를 가려고 제주도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아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너무 설렌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초딩 딸이 뭘 했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래 엄마 비행기 한두 번 타봐? 나 세 번째야 여름 휴가 필수템 썬크림 세트 황유경 씨 우리 남편 요즘 입맛이 도는지 그렇게 밥 먹고 나서 아들 간식을 뺏어 먹어요 어제도 아들 과자를 먹으면서 아 이상하다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맛 아빠 절대 돌아서지 마 이건 돌아서고 돌아서고 많이 드셔도 돼요 과자 세트 권지은 씨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조카 제가 덧셈을 좀 가르쳐줬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줘도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답답해서 2 더하기 2는 이모가 사라 그랬지 어? 2 더하기가 뭐라고? 하고 물었더니 우리 조카 왈 이모가 잘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 산소의 오리무중일 때 오리고기 세트 2 더하기 투투 선곡 한번 갈게요 1과 2분의 1 진짜 시원한 여름 노래에서 이번엔 겨울 노래까지 투 그럼 미스터 투 하얀 겨울 김지혜 씨와 함께 하죠 오늘 아침에 써드리는 선물입니다 강원 고성군 농협살 조공법인에서 고성 속초 우대미 피부에 운전한 휴식 리듬앤스킨스에서 보습 크림 세트 한방 화장품 브랜드 밸런스 Rx에서 올인원 고농축 세럼 호주 찬연 스킨케어 무구에서 보송 촉촉 스킨 세트 해수에서 키운 진솔원 장어 광주빵 명장의 집 브래드세븐에서 수제 고음 과자 세트 원두 전문 브랜드 카페 꼬메르에서 스페셜 더치 커피 판촉물의 모든 것 유닉스 글로벌에서 우산 및 타월 엔절밤을 만든 줄리스립에서 사계절용 브이앤 선크림 달팽이 크림의 원조 엘렌실라에서 달팽이 크림 세트 세계인의 명품 커피 도이창에서 스페셜티 원두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화장품 세트 건강한 오리를 만나다 다향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정원삼 고려홍삼정 365스틱에서 홍삼 선물 세트 예천 윤회숙 참기름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표정있는 가구 에몬스에서 침대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 투투 선곡으로 즐거웠습니다 투투 그리고 미스터투 애스튜비다 까지 함께 했고요 아니 뭐 숫자 선곡 그리고 투투 선곡들 진짜 많이 온 가운데 투투의 재해석 이이 이이 선곡도 왔어요 4556님이 이문세 이소라 두 명의 이이가 부르는 이이 선곡으로 골라주셨어요 이문세 이소라 슬픈 사랑의 노래 듣고요 저는 3부 10시에 뵐게요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이름도 형태도 낯선 이 꽃이 불쑥 마음에 들어온 것은 순전히 그 짙은 향기 탓이다 희고 고운 꽃봉우리가 줄기 끝을 향해 서로를 포개며 연이어 매달려 있다 꽉 대본 입술처럼 단호하던 꽃봉우리 덜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꽃을 피운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송이가 벌어진다 꽃잎을 펼치고 또 펼친다 처음엔 옅게 펴지던 향도 그만큼 짙어진다 서양에서는 이 꽃을 큐바로즈라고 부르며 향수로 만들어 곁에 두었다 동양에서는 보다 운치 있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달빛이 밝은 밤 달콤한 향기를 낸다는 뜻의 월하향 어둠이 내려올 무렵 전차 짙어지는 향기를 떠올려 본다 눈앞이 캄캄해질수록 흰 꽃은 환하게 빛나며 지니고 있는 향기를 아낌없이 쏟아내겠지 평범한 날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나서는 평소의 행복 오늘은 월하향 짙게 퍼지는 꽃내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크레토의 문라인 플라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평소의 행복 들으면서 월하향 그리고 투베로즈 찾아보신 분들 있어요 사실 듣기만 해서는 그 꽃의 모양새가 잘 연상이 안 되셨을 텐데 딱 찾아보시면 아 이거 어딘가 이렇게 꽃꽂이 해놨을 때 가운데 이거 한 송이만 딱 있어도 존재감을 드러내든 향기는 더 고급스럽고 뭔가 귀한 느낌이 나는 역시 투베로즈 향을 좋아하시는 7531님도 문제를 주셨고요 월하향이 여기까지 퍼져오는 것 같아요 회신 1733님의 문자도 또 반가웠습니다 김나연씨는 꽃집에서 그 월하향이 양동이 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저는 처음에 백합이 덜 핀 건가 그랬었는데 월하향이었다고요 자 오늘 7월 12일 오 좋은 소식이 진짜 빵빵 터지는 날인데요 럭키박스 또 탄생했어요 오늘만 몇 분째인지 몰라요 럭키박스 13호의 주인공이 탄생했다는 소식 전합니다 4176님이 언니 무슨 생일 선물처럼 청취일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냐 어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좋아하냐 그래서 전 당연히 오늘 아침을 외쳤고요 왜 좋으냐고 물으시길래 지영 언니의 미모와 목소리 미쳤어요 오늘 최준 같은 분이 많으신데요 비타민부터 오늘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더니 럭키박스 13호의 주인공 4176님께는 제가 럭키박스 꽉 채우고 또 하나 더 꽉 채워서 그렇게 선물하겠습니다 자 오늘 3,4부에서는요 어떤 문자를 좀 받아볼까 고민하다가 7월 12일 날짜와 관계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광고 듣고 발표할게요 오늘 아침 3,4부는 에듀윌 케이카 존쿡덜리미트 모바일 쿠폰은 즐거운 렉서스 코리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쌍용 자동차 오웨이 히어로 잔카 류마스탑 농협 중앙의 충북 지역본부 자코모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명륜당과 함께합니다 사라강의 Summer is full Falling in love 함께했습니다 3일19님이 신청하신 사라강 곡을 전해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7월 12일이어서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다 더했을 때 12글자 12글자인 곡들을 좀 찾고 있어요 노래 제목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가수 이름 노래 제목 합해서 12글자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라강도 되는 거 있죠 사라강 Summer is Fall Falling in Love 러브 하면 안 돼요 러브 해야지만 딱 12글자로 떨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그러면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들을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봐야 돼요 12글자는 그냥 손가락 안 꼽기에는 조금 또 정확성 떨어지니까요 꼽으시면서 좀 찾아봐주세요 아 또 옆에 지금 우리 김연철 DJ 일찍 오셔가지고 아 내 노래 중에 있네 하고 막 추천하고 계신데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매주 참여하시려고 매주 아주 자 브라운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즈 가지마 가지마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정확한데요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제목과 가수 이름 합해서 12글자 0822님께도 오늘 아침 선물 드리고요 아니 제목과 가수를 조합해서 12글자 아 너무 기발한 곡들 많았어요 자우림 사랑의 병원으로 오셈 오세요 아니고 사랑의 병원으로 오셈 너무 귀여워 김은미씨가 너무 당당하게 저요 저요 장범준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뭐 딱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이슨 무라즈 신청하신 분 있었어요 기크 인더핑크 기크 인더핑크 아니죠 오늘은 안되죠 기크 인더핑크 제이슨 무라즈 그래요 오늘은 기크 인정 4123님의 신정곡 전화입니다 트와이스 댄스 더 나잇 어웨이 맞죠 댄스 더 나잇 어웨이 트와이스 12글자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합해서 12글자 만들기 0834님과 기분 좋게 댄스 더 나잇 어웨이 들었고요 아니 이렇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정말 손가락 접어가면서 새해 주신 분들 너무 많았어요 어반자카파 그대 고운 내 사랑 12글자 맞죠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마이클 볼튼 러브 이즈 원더풀 띵 아니 팝도 가요도 너무 잘하신 분들 있는가 하면 진짜 너무 귀여운 억지들이 있었어요 차경란 씨는 샘 스미스 씨 I'm not the only one 아니 꼭 샘 스미스한테 샘 스미스 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0827님은 빌리 아이리쉬 배드 가이 근데 또 이 노래는 너무 그럴싸하다 배드 가이 이것도 말이 되고요 진짜 압권은 이거였어요 6218님이 요조 애구구구구구구구 애구구를 몇 번 해야 되는 애구구구구구구 구구구 요조 듣죠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 딱 12글자 맞죠 8386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소희 씨는 가수 이름이 8글자예요 노래 제목은 4글자 8 더하기 4 12글자 맞고요 가수 이름이 8글자? 뒷집오빠 휴로모빠 노래 제목 드라이브 딱 맞다 어떻게든 또 우리 현대의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뒷집오빠 후루모빠 드라이브 오늘 아침에 사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진짜 생화사비 건강한 발효음료 골든브루에서 유기농 콤부차 편안일상 근육강화 스피루스에서 건강허리보호대 일동 코스메틱 브랜드 퍼스트랩 프로바이오틱 세럼 발피로와 붓기 해결사 레드닥터에서 자동마사지 깔창 생식명과 오행생식에서 쇼핑몰 상품권 홍천의 명소 꽃차시대에서 블렌딩 꽃차 세트 설탕 0g 과일청 닥터트루에서 과일청 세트 만수르의 간식 타무르에서 건강한 수제 디저트 포프리에서 스킨볼트 미세전류 마스크팩 청소년 전용 TSGD 샴푸에서 샴푸 수제커피 향기 오후의 정원에서 드립백 커피 세트 순수자연 수제비누 파들파들 선지에서 알레포 비누 세트 청소 끝판왕 꾸미꾸미에서 클리너 세트 굳지 않아 먹기 좋은 귀정 떡방에서 떡 세트 요리 매연 걱정 없는 보호글에서 타지 않는 프라이팬 철제 가구는 역시 쉴빙스토리에서 국내산 2단 행거를 드립니다 지금 한강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8109님이 이어폰 끼고 오늘 아침을 들으면서 걷고 있는데요 똑같은 광고음이 시간차를 두고 들려와서 깜짝 놀랐어요 앞에 걷고 계신 분이 스피커로 들으면서 운동하고 계셨어요 여기 남양조 덕수 한강변인데요 오늘 아침 청취자 또 있어요 하고 어머 반가워라 괜히 가서 얘기 걸고 싶은 우리 청취자들 8109님께 모바일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59번으로 여기는 여주여중 1학년 5반인데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라디오 제작하기 수업시간에 지금 사연을 보내고 있어요 라디오의 재미를 느끼며 매일 함께 할 청취자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하신 선생님 역시 최고의 선생님 아니 라디오 제작 수업 이런 게 있어요 3959 선생님께 피자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1학년 5반 친구들과 함께 언제 피자 곧 이제 방학이니까 피자 함께 좀 드시라고 넉넉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왔어요 러킷박스 헐 오늘 대박이다 0113 번님께서 저도 청취율 조사전화 받았어요 세상에 14번째 러킷박스의 주인공 되셨고요 내일도 이렇게 쏟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푸짐하게 선물 보내겠습니다 오늘 샘 스미스씨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할게요 I'm not the only one 끝곡입니다 내일도 당신의 춤과 함께 할게요 그럼 Harris demonstrates punch 해당 해당 은 어쩌 여기 해치 iers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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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